KTX 오송역 KTX 오송역 KTX 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이두영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KTX 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이두영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철도연구원 정예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세 분 호남의 국회의원들까지 KTX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서 열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충청북도의회에서 투기를 만들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돌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위 위원장님 바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방적으로 세종시 편들기 하면서 호남의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네 또 뭐 나아가서는 다음 이제 내후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 총선 때 호남의 그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뭔가 표심을 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이런 것들이 좀 유감없이 나왔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원장님은 화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저 상황을 보면서 아니 저는 그 이게 우리 충청도 내의 갈등이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상생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호남에서 갑자기 숟가락을 얻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따 조금씩 따지겠습니다만 그 직선화 노선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주장인지를 제가 보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저 이두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호남 지역에 계신 그 정치인들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호남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호남권의 시각을 그대로 저희가 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지금 현재 호남권의 주장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원장님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일단 세종역 신설을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세종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뭐냐면 세종역의 지금 오른편에 오송역이 있단 말입니다 네 약 30분 정도 소요되죠 환승시간까지 따지면 왼편에 오송역 비슷한 거리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저게 네 그렇다면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 욕구 ktx 이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시간도 전략에다워하는 이런 생각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세종시도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다 형성이 됐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저렇게 직선화 해가지고 세종시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외곽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서세종 IC의 왼편으로 세종역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오른편 그러니까 세종시 쪽으로 더 들어와서 역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가 지도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 위에가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네 여기 들어올 만한 여건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여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호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세종시의 편을 들어서 세종역을 만드는 것을 찬성한다기 보다는 세종역 신설에 편성해가지고 호남에 이득을 챙기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쪽 얘기대로 세종시를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경유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호남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19키로와 3천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미하다 어차피 직선화 자체는 똑바로 못하거든요 어차피 세종적으로 약간 휘어서 들어와야 돼요 오송역을 돌아가는 것보다 좀 곡선이 완만하다일 뿐이지 어차피 세종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실질적인 직선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호남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참 저는 그게 너무 미미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에 짚어주신 기술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호남권의 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발언을 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희원님 역시 또 정치권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남권의 저런 의원들 경부선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복복선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고 지금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60회 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고 경부선 같은 경우가 120회 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또 배지를 다음에 또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을 사기 위한 이런 술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단거리 노선 그러니까 직선화 노선 자체는 어떤 실질적인 피로보다도 정치권의 어떤 피로에 의한 주장인 것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것이 국민들한테 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몇몇 검토를 한 다음에 이야기들을 해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이런 술책으로 자꾸 싸움을 시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심 때문이라면 왜 많은 사안들 중에서 이 철도를 잡았을지 이두영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남 지역의 야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매우 바닥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호도 이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대로 그대로 만약에 내후년 총선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호남을 근거로 했던 야당이 어쨌든 존립 자체의 위기까지 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획기적인 호남 지역 정선을 자극할 그런 소재가 필요했던 건데 마침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또 불행한 거죠 세종역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치면서 호남의 신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지역 정선을 자극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요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도 호남구속철도 분기역과 노선을 결정할 때 국민 합의를 한 것을 무시한 거다 결국 2004년도에 결정한 세종시 입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또 세종시 입장에서 또 호남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수도권에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땐 세종시 건설 정책이나 아니면 고속철도 정책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호남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호남 직선화 추진 호남 공주에서부터 저쪽 천안까지 직선화 구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일단 가능한 것인지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그 대신에 있죠 직선화를 하면 일단 공주시 중심을 관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안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백제 문화재 이거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또 직선화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수정안이 나온 게 직선화를 했더니 세종 경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논리모순에 빠졌죠 호남 쪽에서 그래서 세종시를 거쳐서 공주로 연결하자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어디 있을 것인가 서세종 쪽으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까 제가 식국기로 단축 3천 원 절감하는 게 호남 지역민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KTX를 바라보는 시각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3천 원이 모르겠어요 땅 파서 3천 원 나오는 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표를 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한참 놀람만은 우리 지역구 유치원 학부모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급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챙기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본인의 재선이나 이런 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이거 직선화 가지고 3천 원 절감했고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능성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가능은 하지만 대다수의 철도 전문가들은 이 노선은 절대 잘못된 노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정부의 생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너무 밀리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 옆에 손을 두 개 더 깔아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 그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복복선화 그렇죠 복복선화 하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저 밑에 동네에서 왕복 4차선 안 돼요 우리 쪽으로 바로 길을 2차선으로 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왕복 4차선 도로가 소화하는 교통량하고 2차선과 2차선이 별개로 소화시킬 수 있는 교통량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호남 쪽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은 이 직선화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의 검토나 검증을 받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천하나 산으로 붕기를 내면 영당과 호남을 지금 오송에서 갈아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왜 계산 안 해줍니까 천안까지 올라가서 광주를 가든 광주에서 온 사람 대구 가려면 천안까지 또 올라와서 대구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이나 시간적 손실은 호남에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호남권에서 나온 KTX 직선화는 상당히 검토되지 않은 설립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정예성 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그리고 최근에 예결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덕흠 의원과 그다음에 우리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좀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호남 의원들이 주장하는 세종 천안 세종 그다음에 공주를 경유하는 직선화 이것은 검토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도 없고 그다음에 추진 가능성도 없다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역 간 합의를 이뤄서 사실은 노선이 결정된 건데 이걸 뒤집었다가는 사실은 엄청난 또 파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가능성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고속철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 전국을 2시간 이내의 시간대로 사실은 이제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인데 정혜성 원장님이 맞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어떻게 보면 타당성도 없고 검증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부가 바로 이것을 수용했을 경우에 사실 그거는 국가정책이 사실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국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정혼란 엄청난 지역 갈등은 제가 볼 때 불을 볼 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일단 이 문제를 둘러싸고 충청권 대전이라든지 충남 또 세종까지도 다 온도차가 좀 있기는 있겠습니다 대전의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며칠 전에 이춘희 세종 시장님께서 세종역은 지역별 요비를 따져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고도의 계산된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미 경제성이 0.59로 낮다고 나온 이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성 0.59를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굉장히 절묘한 시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개입이나 호남과의 정치적인 딜로 이 문제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데 정치적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종역을 신설하게 되면 지금 오송역이 호남분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숨어 있거든요 호남권에서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부정하고 싶은데 이미 결정돼 버린 오송역을 부정할 수는 없고 새로 천안안산으로 빼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오송역이 지금까지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정치적이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5년 됐습니다 15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종역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세종역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바로 세종역을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다면 계속 세종역 문제는 신설을 해도 두고두고 여기 KTS 여기 다른 지역에서 신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세종역이 표본이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부담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세종역 신설 문제는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충청권들이 상호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해가지고 국가 정책적인 측면으로 풀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이해찬 의원하고 이춘희 시장이 솔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종역 얘기를 하려면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우리가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세종시 건설 우리 광역도시 계획을 보면요 분명히 관문역은 오송과 공주역입니다 그리고 관문공항은 청주국제공항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가 사실 간과화가 있는 건데 광역도시 계획을 보면 지금 세종시하고 각 주요 거점 도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점 도시 간의 연계 교통망들을 아주 원활하게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고통한 사실은 등한시 되어왔고 거의 어떻게 보면 현재 세종시 건설이 2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 신도시 부분만 집중했던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 주변 도시의 기능 분담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빨대효과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단계 평가 결과 아시다시피 올해 세종시 인구가 30만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세종시로 유입된 순유입 인구가 대전에서 가장 많이 유입됐습니다 7만 명이 넘는 한 8만 명 가까이 유입됐거든요 반면에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4만 명이 좀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1단계 세종시 평가 결과는 실패죠 완전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실패입니다 이 문제를 세종시는 직시해야 되는데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좀 최근에 이제 여러 경로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로지 세종역 신설에만 목을 메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주장하는 서쪽의 어떤 세종역을 만드는 문제까지도 나쁘지는 않다 사실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런 제가 볼 때는 어정쩡한 그런 어쩌면 기회를 보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요 원래 기존에 세종시 신설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던 입지하고 지금 이제 호남권 의원들이 직선화를 주장하면서 세종역에 세종을 거치는 만드는 입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세종역에 완전히 다르죠 위치가 동쪽 서쪽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호남권 의원들이 새롭게 세종역을 직선화해서 세종역을 만들자 하고 나온 위치는 서쪽입니다 아마 서세종 IC 인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더 안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다 돼 있어서 그럼 세종으로서는 서쪽에 생기든 남쪽에 생기든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에 더 어느 쪽이 불편하다든지 그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세종역을 만들겠다 하고 나온 발산리 그쪽 위치는 이미 국도 위로선과 교차하는 지점이고요 세종시청과도 가깝고 바로 앞에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서세종 쪽에 새로 KTX 노선을 깔아서 거기다 세종역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망 또 간성교통망뿐만 아니고 대중교통망 이런 것들도 다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즉 말하자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오성역을 이제 건설하는 데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BRT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확장 이런 예산으로 무려 한 6조 원 또 하량 이렇게 또 들어간 그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호남 의원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단순 계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현혹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책상에 앉아서 30cm 작아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아무 검토나 검증도 없이 툭 내놓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기존에 원래 세종역 신설 얘기가 나왔을 때 입지 이른바 세종의 남쪽 부분이 됐든 아니면 지금 호남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세종의 서쪽 부분에 새로운 세종역이 생기든 세종으로서는 어쨌든 여기 생기는 거에 대해서 큰 어느 쪽이 생기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세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종역이 과연 들어올까 말까 하는 생각이었다가 이제 호남권에서 저쪽 직선화 얘기가 나오니까 남쪽이든 서쪽이든 생기겠네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꽃놀이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종도 지금은 이제 정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심리가 있고 호남 쪽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그야말로 호남과 세종이 연합해서 기존의 어떤 충북이 갖고 있는 오성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 이른바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참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일단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타당성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정도면 우리 정혜성 원장님이 철도 분야 전문가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책상에서 차로 이렇게 그 손을 긋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 왜냐하면 기존에 세종시가 세종역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이제 금남면 발산리 용포리 일대 아닙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어떻게 어쨌든 명분을 찾았던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역세권 이용권이죠 이용자들이 100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이걸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시의 서쪽으로 세종역을 만든다라고 할 경우에 그만한 수요죠 수요가 만약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혀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다 0.5도 안 나오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여쭤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쭤본다면 아까 이제 명분과 타당성이 다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하셨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를 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세종역센서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로선이라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러니까 명분과 명분이 바뀌면 타당성은 뭐 그에 따라서 장애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언제든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예 연희원님 그 전문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역으로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 거고 또 더군다나 호남에서 이야기하는 곡선으로서의 서세종으로 연결되는 역 이것은 더욱이 또 그렇게 한들 한 3조 가량의 공사비율을 들여서 그렇게 한들 한 5분 정도가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5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또 역을 새로 낼까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동감하고 또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해서 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세종역 같은 경우는 외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부작업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외비타당성 조사를 한들 더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를 좀 믿고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때 그나마 지난번 선거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4개 광역단체장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렇게 호남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세종시에서 이해찬 대표당 이춘희 시장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가 지난 5일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대웅 원장님이 함께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일단은 큰 틀에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은 했지만 그래도 또 지역 간에 조금씩의 이견은 있었던 걸로 제가 전해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강호축하고 세종역 관계 지금 호남 고속철도 직선화 문제 이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박지원 목포를 지역구로 하고 있죠 박지원 의원께서 오셔서 강호축에 대해서 적적인 지지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 또 정치적인 재수척까지 취하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호남 의원들이 강호축을 적조 지지하겠다고 지난번에 합의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호남 직선화도 적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북의 강호축을 밀어줄 테니 핵심이 결국은 충북 철도 고속화지 않습니까? 대신 호남 직선화 있잖아요 결국은 세종역 반대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호남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속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토론회가 끝나고 뒤에 인터뷰에서 개별 인터뷰에서 아마 그런 의사들을 나타낸 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빗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강호축을 사실은 지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들을 따라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호축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지금 오송까지 와 있는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오송에서 강원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그다음에 중국 대륙을 거쳐서 철의 실크로들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사실은 지지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호남의 균형 발전을 사실은 도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남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고집한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호남의 위상과 역할들이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걸로 자칫 지역 간의 어떤 대결과 감정으로 가서 저는 충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충북 내에서 괜히 호남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정서가 또 조성되는 것 저는 이게 심각하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사실은 국민 통합 지역 감정을 해소하자고 해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 지역 너무 과도한 어떤 지역주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어도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인 집단이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따끔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청북도의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할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충북이 이렇다 할 정확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이른바 무대응으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대응을 가져가는 것이 괜찮을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영 문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충북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세종정 논란 문제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일단락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타당성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제로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지금에서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이 지난 대선 때 일단락된 것을 저는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충청권이 좀 상생하고 단결하자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저는 초래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간의 어쨌든 극렬한 어떤 대결이라든가 또는 지역 감정까지 가는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자제는 하겠지만 충북의 입장에서 목소리는 앞으로 정확하게 내겠다 특히 정부가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다양하게 어쨌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충청권 내부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상생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충청권 내부와 그다음에 정부까지 함께 좀 기울이도록 우리가 해나갈 필요 있다고 봅니다 연예원님 우리가 애초에 오송의 분격이 만들어졌던 이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미하게 좀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좀 호남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홍보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동원해서 현실에 맞게끔 활동을 벌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특별한 대응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인 셈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 공기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해 나왔던 충북선 고속화라든지 하다못해 국회 분원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선물로 충북에 들어오고 이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호남 직선화라든지 세종직선설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오는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정원장님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먼저 말씀하십시오 내년에 세종시 건설 광역도시계 수정 보완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충청권 시도 연구원까지 다 참여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저는 광역도시계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세종역 문제가 과연 꼭 필요한가 그리고 충청권에 있던 광역 차원에서의 교통망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종시를 비롯해서 주변에 지금 거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우리가 도시로 보고 이것이 단일한 생활권에서 원활하게 우리가 교통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저는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논의를 해보고 세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야 된다고도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놓고 본다라면 세종역은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원장님 저도 이두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지금 그 위치에 세종역을 신설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위치라는 것은 남쪽이든 서쪽이든 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세종시민들이 세종역을 만들어다오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왜 세종역이 필요한지는 저는 국가정책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우리 도민들이 온몸으로 지켜낸 행정수도 거기에 우리 입으로 행정수도라고 말을 하면서 KTX 역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종역이 필요하게 될 거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다면 목표 년도를 딱 정해서 연구해보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수요가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이니까 이때쯤 세종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때를 목표 년도를 정해놓고 우리가 충청도가 다 합해서 공동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그런 발상 전환을 좀 하자 그겁니다 이게 지금 세종역 신설하는 문제 때문에 충청권이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자세히 그 소옥을 들여다보면 저는 오히려 충청권의 기회다 세종역 하나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거를 정점으로 우리 청주 오송 대전 공주 천안까지 이 메가리전 엄청난 광역 KTX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오송의 국회 분원이 들어서면요 세종시에 들어서는 것하고 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수도권 영남 호남이 한 교차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천안 3거리가 지금 오송 3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본원이 됐든 분원이 됐든 오송역이 정말 참으로 절묘한 위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도 오송역 인근으로 독립첨사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가 나와서 오송역 앞에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천안와산 분기 얘기 이런 거 싹 다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 충청권 모두가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내는 쪽으로 이제는 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충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연 의원님부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충청권이 세종정 문제를 더 진행하지 말고 상생대안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권이 단결을 해야 어떻게 보면 호남 의원들도 사실은 함부로 지금 국책사업을 흔드는 그런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이해찬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춘희 시장 세종시가 적적으로 좀 자세를 좀 바꿀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매우 좀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세종시가 과연 그동안에 우리 충청권 주변 도시 이웃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또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충청권 모두가 자기 가진 걸 내놔서 사실은 세종시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금 사실은 다 지금 망각하고 그걸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세종시 건설은 앞으로도 10일이 더 남았습니다 세종시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충청권 이웃들이 도와주겠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이해찬 의원과 그다음에 이충희 시장 그리고 세종시가 빨리 좀 자각을 해서 자세를 좀 바꾸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저는 분명히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종시가 주장하는 세종시 남쪽 세종역이든 아니면 호남 의원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서쪽의 어떤 세종역이든 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자꾸 세종역을 충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우려나 패배의식은 갖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역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성 원장님 저는 우리 충청이 이렇게 세종역 문제 하나로 갈등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꾸 제가 대안을 찾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충청도에서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구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태안의 유조선 침몰했을 때 연인원 100만 명이 헌 옷 집에서 가져와서 그 기름 다 닦아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빠른 시간에 바다가 다 회복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답니다 그리고 또 지난 MB 정부가 우리 행정수도 백제화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려다가 결국 우리 충청인 모두가 단합된 마음으로 지켜낸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충청인들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 세종 지역뿐 아니라 호남권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앞으로도 향후의 정치적인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또 향후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